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많이 쓰는 10문장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다 준비되셨어요? 회의 명사며요? 회의는 동사며요? 헷갈리지 마세요 회의 자료 발음 비슷해요 할 때는 혀 사이에다 넣어주세요 혀 일어나지 마세요 강원대 위에 이빨과 밑에 이빨에도 넣어주세요 또는 뭐든 다는 듯이 돼요 준비 결과 부어 잘 됐다 완료는 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형 마치 문 회의資料 도 준비 할렐마 회의資料 도 준비 할렐마 2 넌 빵워 부인기 샤워 넌 빵워 부인기 샤워 좀 복사해 주시겠습니까? 넌 빵워 뭐뭐마 넌 나 할 수 있다 빵 도와주다 워 나 넌 빵워 넌 빵워 뭐뭐마 이 형식은 부탁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얻은 일이 부탁할 때는 넌 빵워 뭐뭐마 나한테 좀 뭐뭐마 도와줄 수 있나요? 부인 부인은 복사 동사 왜요? 부인 복사기 부인지 이샤 이샤는 종는 뜻이에요 앞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이샤 들어가는 좀 더 말투가 좀 더 부드럽고 들으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예의 있는 느낌이에요 넌 빵워 부인기 샤워 넌 빵워 부인기 샤워 3 워 바 요겐 파 게 닌 러 침 체위 런 이샤 워 바 요겐 파 게 닌 러 침 체위 런 이샤 메일 이미 보냈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빠 뭐뭐 파 게 누구 빠 뭐뭐 파 게 누구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보내준다 예 빠 요지엔 요지엔은 이밀 파 게 보내다 게이튜의 대상 있어야 돼요 당신이나 누구이나마 누구에게 보내주다 대상 있어야 돼요 게이 누구 닌 러 워 바 요겐 파 게 닌 러 당신에게 매일 이미 보냈어요 침 체위 런 이샤 침 플리즈 영어 플리즈 랑 도카테 오묵 하세요 침 체위 런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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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샤 침 체위 런 이샤 침 체위 런 이샤 침 체위 런 이샤 침 체위 런 이샤 써주세요 부 안 돼요 결과 부정시 다 매일 워 메이샤 다우 요겐 나 이메을 안 받았어요 나 이메을 못 받았어요 남드시비요 워 메이샤 다우 요겐 우 지 뱀 침 퇴 지 뱀 침 퇴 지 뱀 침 퇴 지 뱀 몇 시 카이 퇴 회의하다 몇 시 회의 시작해요 몇 시 회의해요 카이 퇴 카이 런 동사 회의는 명사합이에요 이합사합이에요 카이 퇴 회의는 명사합이에요 그래서 문부 달아에요 지 뱀 침 퇴 리오 지 뱀 시 와드 미인피엔 지 뱀 시 와드 미인피엔 지 뱀 시 이곳은 워다 나이 미인피엔 명합 제 명합입니다 지 뱀 시 와드 미인피엔 지 뱀 침 퇴 지 뱀 시 와드 미인피엔 미인피엔 뱀 시 와드 미인피엔 쥐 찬은 같이 밥 먹다는 뜻이에요. 회식 워 나 쥐 부 렬 러 쥐 부 렬 초번째 렬 초번째 글자 렬 마지막 그거는 러 부 렬는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. 쥐 부 렬 못 갔다 못 갈 수 없다 부 능 쥐와 쥐 부 렬 달라요. 부 능 쥐는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. 쥐 부 렬는 못 가요. 헷갈리지 마세요. 러 마지막 이거는 오기 족삽이에요. 말투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거에요. 부하우 이슈 징인의 쥐 찬 워 쥐 부 렬 러 미안합니다. 오늘 회식 못 가겠다. 바 징인 지아 반 이화 워 침 다가 쥬 비사 빙 징인 지아 반 이화 워 침 다가 쥬 피사 징인 지아 반 징인은 어느 배요? 징 반 야근 하다는 뜻이에요. 동사 이화 이따가 이후 징인 한 통 내다 초대해 주다. 다자 여러분에게 치 먹다 비사 근데 이거 비사 빙 사실은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. 우리 거의 다 영어로 써요. 비사 근데 평안하게 얘기하면 돼요. 징인 지아 반 이화 워 침 다가 쥬 비사 징인 지아오 회의 시 요기서는 카이 회의 시 안 돼요. 여기 명사 써요 돼요. 회의 시 이 말은 저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출강할 때는 회의 시에서 자주 다른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 회의 시는 우리 강의해야 되는데 근데 비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다른 데에서 옮겨요. 10 報告 写好了吗? 報告 写好了吗? 报告 보고서 报告 수 도 돼요. 그 수 배수 있어요. 报告 하면 돼요. 报告는 명사 도 되고 동사 도 돼요. 보고서 写好了 写시다 하오는 결과표 완료 이에요. 写好了 다 썼어요. 다 끝났어요. 러 마 러는 과거에요 마는 질문이에요. 报告 写好了吗? 보고서 다 되셨어요. 하오 징天 져 드 직장 시 규 시 왕 러 는 용 다 오늘 칼 치는 10개 문장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 있으면 주 겠어요. 자이 잔